안녕하세요. 촛불지안치입니다. 잼버리 극한 생존 게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아이들은 저 불볕지옥에서 앞으로 열흘 가까이 더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른이라면, 아니 군대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저 오징어 게임장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저 아이들이 잘 버텨주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아니면 지금 당장 잼버리를 중단하든지 실내로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숟갈을 얹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설치기 마련이죠. 이런 일이 이번 잼버리 논란에서도 여지없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여명선 전북 도의연이 막말을 해서 도마에 올랐는데요. 여미연은 어제 3일 김관영 전북지사의 폐복 댓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에서 귀하게 자란 데다 야양 경험이 부족해 고난 극복 체험인 잼버리의 목적과 가치를 제대로 몰라서 불평불만이 많다. 주옥 같은 막말이죠. 어떻게 저런 말을 생각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해도 저런 말 자체가 떠오르지가 않던데요. 이게 논란이 되자 즉각 사죄의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은 고통받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가슴을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미안하다면 물 한 트럭 씻고 가서 나누어주길 바랍니다. 아니면 새만금 가서 텐트 치고 같이 지내던지요. 귀하게 자란 당신이 얼마나 버틸지 봅시다. 여기 또 하나의 정신나간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번엔 김현숙 여가부 장관입니다. 김 장관은 이번 잼버리 대회 공동조직 의원장이죠. 이 사람도 윤석열 부하 장관답게 아주 주옥 같은 일을 벌였는데요. 아이들은 얼음 한 조각도 없어서 쓰러져 나가는데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 장관이 에어컨이 빵빵한 건물에 집무실을 꾸렸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야영지 내에서 유일하게 에어컨이 있는 건물입니다. 김현숙 장관 집무실은 글로벌 리더 센터입니다. 유일하게 냉방이 돼 있어 스카우트 대원들이 더위를 피하려 많이 모이는 곳이죠. 더구나 이곳에는 잼버리 병원도 설치돼 온열 질환자와 벌레 물림 환자 등이 오는 곳입니다. 일반 대원들은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얼음도 없이 사흘을 버텼습니다. 이날 잼버리 야영지를 찾은 일반 방문객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이와 함께 온 40대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원들과 공감하며 현장에서 머무는 게 맞을 것 같다. 에어컨이 있는 사무실에 있어서 뭐 하겠나. 현장에 있어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빨리 나올 것이라고 쓴서리를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에어컨 틀고 있으려면 뭐하러 여기까지 오나요. 재택근무나 하시지. 괜히 사람들 더운데 열받게 하지 말고요. 한마디만 더 하면 스카우트 대원들은 어제 3일 오후에 아이스박스용 얼음 한 덩이를 겨우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의료진들도 업무 과부하로 탈진할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급기야 진료소를 자진 폐쇄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잼버리 영지 내에는 5개 클리닉이 있는데요. 이 중 한 곳이 4일 오전 폐쇄됐다고 합니다. 원인은 의료진들이 초과 근무수당을 요구하자 조직위에서 거절한 게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은 지금 우울과 피로들을 호소하고 있고 진료활동도 쉽지 않다는 게 그들의 하소연입니다. 해당 의료진들은 연일 밀려드는 온열 질환자 진료 등의 3교대 근무책에는 무너졌다며 환자 후송을 위한 차량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료진 몇 명에 수백 명의 환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을 종합하면 아이들은 오징어 게임장에서 생존 게임을 벌이고 의료진들은 탈진 상태인데 그 상태를 만든 정신나간 정치인들이 귀하게 자란 아이탓을 하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탁산 공론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모든 게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들입니다. 아직도 더 각자 도생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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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